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줄넘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미니몬은 줄넘기에 자신이 없나 봐요 미니몬 괜찮아요? 미니몬은 줄넘기가 서투네요 악동카들이 또 무슨 소동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충전기 로봇에게 혼이 났던 악동카들이 일네몬의 충전기 집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충전기 집이 스프링 악동카와 합체해서 멋진 로봇으로 변신했어요 스프링 악동카 로봇이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어쩌죠? 소동을 피우는 스프링 악동카 로봇을 막아야 할 텐데요 레이몬에게 좋은 작전이 있나 봐요 스프링 악동카 로봇은 레이몬의 작전이 실패했네요. 이를 어쩌죠? 스프링 악동카 로봇 등 뒤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작전이 또 실패하나요? 휴! 미니몬이 간신히 스위치를 껐어요. 이번에는 미니몬이 로봇과 합체했어요. 악동카드는 토모널드에서 소동을 부린 벌로 줄넘기 줄을 돌리네요. 미니몬도 이제 재미있게 줄넘기 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빨간 차 장난감 날쌤돌이 레이몬 레이레이레이몬 토몽카레이몬 노란 차 장난감 귀염둥이 미니몬 미니미니미니몬 토몽카미니몬 파란 차 장난감 미금직한 빅트몬 피키피키 빅트몬 토몽카 빅트몬 초록 차 장난감 카리스마 밀리몬 밀리밀리밀리몬 토몽카미니몬 하얀 차 장난감 인공지능 일렉몬 일리 일리 일렉몬 토몽카 일렉몬 토몽카 토몽카 토이몬서카